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민생안전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같은 내용을 남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운용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출범 한 달을 넘긴 정부가 과감한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추진합니다. 새 정부가 내놓은 4대 경제운용 기조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로 핵심은 시장경제복원입니다. 이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경제운용은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방점을 둡니다. 불공정한 행위는 엄단하지만 경제사회 전반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4대 정책 방향도 세었습니다. 민간, 기업, 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규제혁신TF를 신설합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에도 나섭니다. 규제 신설을 최대한 막고 기존 규제도 덜어내는 것이 골자.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원인 투하 룰을 만들고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도 추진합니다. 조세와 형벌 규정 등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합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 수의율을 22%로 낮추며 경제사범에 대한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OFF Fo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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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rung 감사합니다.